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중에는 딱 읽으신 대로일 거 같아요. 네, 네.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뭘 함께해요?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겸상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저런 그냥 게임도 하고 정답! 이건! 게임을 왜 한 거예요? 그래서 코너가 있다고요? 더럽 아닌가? 뭐 고생 시키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죠. 영어 나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거 완전 다겠다. 잠깐만, 잠깐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잘못 써가지고 네, 네. 아, 이거 색깔 입히다가 잘못 들어간 건가? 뭐죠? 그건 몰랐고 다 내용은 낳을 수가 있으니까 팝뿌리 님이랑 같이 나오는 목방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팝뿌리야? 누구야? 핫도그 짭! 짭뿌리! 팝뿌리 팝뿌리 와, 진짜 겨우 이겼다. 알았어요? 짐작보다 그냥 승리의 자축입니다. 네, 정답은 저거였고요. 오! 네가 갈게요. 시간 대비 양. 시간은 여기가 먼젠데 저희가 전어가 두 개 더 많대요. 맞아요. 사위 보태갖고, 좀 더 상관입니까? 500억 원 더 달라고 하시죠. 먼저 사온 쪽이 이기는 거로 양이 중요하죠. 진짜 힌트 얘기 해봐요. 너무 어려워요. 팝님. 그니까 전어의 학술명이고요. 학술명이에요? 아, 이게 학술명이야? 죄송한데 아까 저희 팀 기둥씨가 코너 사이로 막 이랬는데 코너 사이로 코너 사이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는 요거 보고 거의 다 유축했어요 다 맞췄어요 디스 스페셜 콜 인 더 오션 스페셜 유 디스 스페셜 오영종씨는 그걸 좀 궁금했어요 포즈게이머로 이제 전어라고 별명을 맞이겠습니다 그 쩐의 전점은 전어 때문에 쩐인 건 아니겠죠 설마 쩐이 돈이고 쩐이 약간 쇼핑몰 와 진짜 샌드박스 너무 실망스럽다 MC는 다이아야 윤동주 시인과 전어는 어떤 관계가 있죠? 망덕에 작품을 숨기셔서 그 작품이 저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이제 하쿠리 님이 계시겠고요 나왔다 죽이네 전어 좋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전어 부침 저희는 바짝 땡겨 저희는 공복입니다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다 구이가 짱 자 한번 먹어볼까요? 전어는 원래 약간 그 뼈까지 떨려있잖아요 약간 국수처럼 먹어야 해요 아우 전어는 멋있지 않네 와 전어 없어요? 형아 씩 필텐데 자 이거는 뭐예요? 전어 무침이죠 와 전어 무침 제가 전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전어 무침이거든요 네, 멋졌다. 어때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 양념 너무 맛있어요. 먹으시고요? 네. 저 앉혀봐요. 그러면... 깻잎 하나만. 전어 2행시. 어우, 좋다. 누가 먼저? 저, 저. 지금 제 기분을 전어로 갈게요. 전! 젓나게! 어이없네. 오케이. 전! 뭐야? 먹기 싫은 거 아니에요? 어, 향이. 그렇지, 그렇지. 어휴, 빨리 먹었다. 죽이지? 야, 이게 진짜 진단한 맨 눈에서 돌아오거든요? 진짜로? 아, 글 전어. 글 전어 전절. 이야, 이게 이제... 진짜... 리얼 전어의 끝! 맨손으로 먹어보셔야 됩니다. 어우, 진짜 맛있다. 아이... 그만! 그만! 기동아! 길 때 끼고! 아, 길 때 빠지! 그만으로 2행시 한 번 할까요? 그만... 아, 딱 그만. 그만. 아, 오케이. 네. 그! 그렇게! 만! 만만하냐! 아, 근데 제 깔. 다 함께 인정! 와... 와... 진짜 왜 전어가 제철인지 알고 왔다. 짭짤하니, 제기네. 만만치 않습니까? 와... 제철로 2행시 한 번 갈게요. 와... 아, 오케이. 제! 제어라. 호! 철! 철 들어라. 철 좀 들어라. 제철로 제가 할게요. 제!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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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철수해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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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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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전어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반영하는데. 물점을 처음 한 번 뜰 거죠? 전어만 드린다고 했고요. 누구야 당신? 게임을 해서 승리한 팀이. 아, 이긴 팀이 맞게.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초성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성 게임 갑시다. 돌아가면서 끝까지 말을 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로. 그럼 셋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즉, 이음. 불명사 돼요? 안 돼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다 됩니다. 어? 된다고? 하지만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아는 거라고. 아,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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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한 명씩 빠지는 거로. 네네. 가위바위보. 네. 원장세. 자연. 주위. 주유. 장유. 자위. 장영. 종영. 잔영. 주겸. 조교. 조예. 중원. 진영. 잘한다 우리 근데. 종언. 조우. 종우. 종우가 뭐예요? 노랭이 이름. 에이. 노랭이까지 인정하겠어. 학원님들 모르셨으므로. 자율. 자애. 주일. 전용. 전율. 어. 아. 자의. 자운. 재현. 장외. 진영. 했다. 배진영 할 때 진영. 동영한 사람은. 아, 배진영 안 해요. 아, 배진영 몰라요? 저 현진영 씨 같은 거 몰라요. 그럼 현진영. 박진영. 그럼 박진영. 서로 몰랐음으로. 탈양으로.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가져가서 생각해. 아,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할래 드릴게요, 제가 할래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와, 진짜. 아니, 수수료, 수수료. 아, 이거 수수료라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손 내지 마세요. 아, 예, 예. 발 내도 돼요, 그러면? 제철은, 제철이다.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여기에 저희가 게스트를 한 번 초대했어요, 사실. 어? 그분을 살짝 데려와도 될까요? 진짜, 좀 모르게. 갑자기? 제 친구인데, 제 친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오케이. 자, 친구만요. 자, 준비. 친구? 등장해주세요. 친구, 나와라. 아, 진짜. 줘봐. 내가 진짜 드릴 건데. 아니, поним, 아니 아니 아니. 나 진짜 많이 써야돼. 아니, 이미 진짜 많이 써야돼. 내 많이 써. 아니 x2 진짜만mind, OK. 저 진짜 난 누구 insights통인지 궁금하잖아요. 완전 내 친구야. 자, 이 친구 이름! 이름. 이름. 하.. 꽃돌이? 꽃돌이! 남자친구군요. 권기동! 이 친구 이름? 이 친구 이름이 뭐냐고? 아 제가 착각했다. 저부터 할게요. 생각했어. 이 친구 한국 이름이 꽃돌이고 미국 이름이 휴예요. 그래서 성이 꽃. 꽃 휴. 친구 맞네! 아 무서워. 고추 친구네. 내가 우리 휴 못 알아봤다. 휴. 휴. 휴를 또 사이좋게. 우와 이거 봐. 어머 어머. 야 이거 게장 먹는 거 아닙니까? 어머 어머. 와 이쪽도 한번. 뒤져볼게요. 이야 이쪽이다 이쪽. 뭐야 뭐야. 뭐야. 죽으지. 마지막 이게 나와야죠. 뭐예요? 매운 땅? 야 그러면 전어는 그냥 시작일 뿐였네. 진짜 에피타이저였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맥주짜로 주시나가 팀? 왜? 이런 것도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게임을 해서 이긴 팀 한 사람만 승자가 먹는 걸로. 그럼 무슨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팀 중 한 분이 컵을 들고 머리 위에 한 분이 물을 따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물을 제일 많이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이기자. 아니 이건 뭐가 될 거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네 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준비. 자 진영아 덧먹지 말아. 간다이. 좋습니다. 렛츠스톱. 오케이. 우와. 야 니 미쳤다. 하나 어떻게 했지? 전 진짜로 딱 맞춰요. 홍보를 맞추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쫄아야 돼. 오. 맞는 거 같아요. 한 가지만 인정화를 유지해야 돼. 적당히? 적당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양을 보고 오케이. 무게도 좀 재해보나. 오케이. 맞는 거야. 진중하구만. 아니 진짜 잘해요. 진짜 긴장하는 것 같아. 이 느낌 부탁드립니다. 이 느낌. 갈게. 이 느낌 이대로. 오케 보는 사람이 떨리는데? 시작! 쫄면 안 돼 절대 끝까지 쫄면 안 되지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벌써 돼 아직 멀었어 아직 야 이거 아니잖아 왜 그래 쫄게 아니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안 쫄아야 돼 이분들 오늘 출연료는 나오는 거야 출연료는 줘요? 성공이 좋다 아니 딱딱하게 맛있는 거 먹어준다면 깔끔하게 승복합니다 야 이거 내장 봐 야 이거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네 아 맞다 왔어? 어? 왔어? 누구? 걔 왔을걸? 아이씨 왜 누가 명 불렀는데 누구 누구 크리에이터 어? 크리에이터?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희의 친구라는 걸? 네 오케이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친구 예 누구죠? 뭐야 잠깐만요 또 왔어요 언제 가져갔어 진짜? 이거는 저희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 이게 우럭이잖아요 애들 이름이 있어요 아 진짜 저는 딱 아는데 진짜요? 제 친구거든요 사실 네 성이 네 이름이 우럭이고 네 성이 또예요 또 우럭? 아 춥다 아 내 친구야 아 내 친구야? 어어 아 그래요? 이름 뭔데요? 이름이 남궁무 재선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성이 그만 그만 우럭 그만 그래 밥 먹자 이제 그래 우리가 하지 기념 또 꺼드리겠습니다 오우 감사하시죠 와 나 오늘 카메라맨에 와 와 와 정말 놀랐어 와 이거 아 너무 맛있네 아 이게 매운탕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먹었어 게임을 솔직히 이기긴 했는데도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나 진짜 기회를 주고 싶어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이거 아 그래 그래 맞아 진짜 잠재 크리에 있었네 대신에 핫도그보다 파 뿌리가 나은 점 한 개씩 어 요즘 파 뿌리 보면서 와 진짜 요즘 잘 되니까 사람이 이제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너무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팔도 푸짐하게 지져와가지고 너무 보기에도 인상 너무 좋아 얼굴 너무 후덥해져가지고 진짜 핫도그팀의 정전을 파 뿌리를 지지합니다 어 파 뿌리가 모자 형이 뭐예요 저희보다 아 그러면 모든 점에서 파 뿌리가 핫도그 보다 뛰어나라 그렇죠 아 진짜 숟가락을 드세요 이건 뭐 말할 여지가 없네요 저 진짜 한 개만 얘기할게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아부 속에 강하잖아 진짜 리얼이 아니잖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호인님 보면서 인기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그런 부분은 여보세요 먼저 생각해 줄까 다 같이 먹읍시다 아 겸사 합시다 겸사 겸상으로 다 갑시다 아 좋아 좋아 아 좋다 매운탕 진짜 죽여 진짜 이건 너무 맛있어요 매운탕 아 솔직히 우린 피해자예요 샌드 박사한테 속은 거야 전화로 배 거의 다 채웠는데 아니 밥 준다고 와가지고 이거 지금 파 뿌리랑 핫도그랑 이게 뭔 지금 싸우게만 하고 싸우게만 하고 미니랑 몰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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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 이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벼락만 맞고 사람 죽여 근데 진짜로 진짜 이런 말 안 들으려 했는데 정디열이 3인식 개구수거든요 보세요 핫도그가 어떻게 떴는가 겸사 겸상인가 아 오케이 아마 겸상상은 대표님에서 더 재밌는 거 할 거고 아마 이필성으로 대표님 성함으로 좋네요 이필성 아까 너무 잘했어요 아마 사회 풍자도 들어가 있을 거고 해악도 들어가 있을 거고 아 네 유머도 들어가 있을 거고 방금 들어가 있을 거고 이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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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보고 계시다 샌드박스의 넘버원 자 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필 어 필성님 때문에 성공했다 는 아니지 에이 설마 팀원 왜 이렇게 못 믿어서야 뭐 성공 성장 응 제발 그런 거 절대 성덕 뭐 이런 거 전혀 응 기낫게 성 성공할 수 있었다 아 춥다 아 춥다 야 제철지 지나갔다 공짜로 있는 거로 차라리 샌드박스로 샌드박스로 원 투 스트리 포 사행시 내가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제가 마지막입니까 갑시다 진짜 우리 핫도그랑 팥뿌리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진정한 콜라보레이션 어 갑시다 자 스텐 한 통 더 줘 센스있게 아 드 드럽게 박 박진감 넘치게 스 쓰리 깨 왜 뭐 어쩌라고 뭐 뭐 어쩌라고요 밥 묵자 스텐 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